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 pd 김준희입니다. 와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보십시오. 37.8%에서 45% 가까이 대폭발입니다. 대폭등 수직상승. 이게 갑자기 왜 이랩니까 40%대 가야 한다 가야 한다 가야 한다 노래를 했고요. 이제 윤 대통령 지지율이 40%를 돌파하는 순간 곡소리 납니다. 저들은 그냥 끝났다 총선 압승 이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45%가 그 수치인데요 45% 되지 않았습니까 계속해서 40.9에서 말이죠 10월 그때부터 비교적 횡보를 했어요 계속 횡보를 했는데 1월 넷째 주 때 1월 넷째 주 때 37.8이었는데 2월 첫째 쪽 이 사이에 일주일 만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무슨 일이 45% 가까이 대폭등을 했습니다. 조사 기간이 2월 5일에서 6일 이고요 응답자 수는 1000명 1001명이고요 응답률은 3.8 데일리안 우파 언론이죠 인터넷 언론입니다. 우리 인터넷 언론의 시효죠 여기 데일리안이 사실상 조사기관 여론조사 공정입니다. 데일리안 뉴데일리 이런 곳이 가장 우파적인 그런 곳이죠 요즘은 뉴데일리가 더 알려져 있지만 원래 원조는 바로 여기 데일리안입니다. 이 데일리안이 아시는 분도 계시 겠습니다만 한때 우파 농객사관학교가 여기였습니다. 여기에 게시판 중에 대한토 라고 있었거든요. 데일리안 토론장 이런 이야기인데요. 거기를 거쳐간 우파 소위 농객들 정말 수도 없이 많습니다. 정말 기라슨 같은 우파 농객들 다 거기서 배출됐죠. 그게 한 제 생각에 한 10년 정도 유지됐던 것 같은데 그때 정말 추억 같은 글들이 많았습니다. 그때 한 15년 전쯤 되나요 그때 대한토호를 문을 닫았는데 너무 안타깝네요. 요즘은 그런 인터넷 공간보다도 유튜브 쪽으로 이렇게 대세가 넘어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대한토 혹시 아십니까 우파운동의 사실상 co다 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 후에 뭐 포리존이다 뭐 등등 해서 다욕이다 뭐 이런 게 많았지만 엠파람 뭐 이런 데도 있을 거예요. 다 이름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죠. 그런 식으로 우파운동이 시작됐던 겁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평가 와 정말 대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하기에 앞서 다른 지질도 좀 보여드릴게요. 자 차기 대통령 적합도 드디어 한동훈 위원장이 어제 제가 mbn 그리고 매일경제 거기 여론조사도 제가 소개해드렸잖아요. 거기도 이런 식으로 나왔었죠. 한동훈 위원장이 이재명을 가볍게 그냥 제압하는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근에 이 여론조사의 급등 국민의힘의 급등치는 제가 볼 때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한동훈 효과 외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이건 명백히 한동훈 효과의 대폭발입니다. 드디어 한동훈 현상이 나비효과가 터지고 있다. 물론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여전히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평가가 저평가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어제 mbn 그 여론조사 그리고 이번에 이 대일리안 공정과 손을 잡고 뽑아낸 이 여론조사 정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대통령 지지율이 45 한동훈 위원장이 이재명을 저런 식으로 5% 이상 이렇게 쳐바르고 있다. 이게 말이죠. 한동훈 위원장이 지고 있었잖아요. 1월 넷째 주 때는 이걸 한동훈 위원장은 무려 5% 정도 올랐고 이재명은 3% 이상 떨어졌습니다. 약 4% 가까이 떨어졌네요. 이게 말하는 바가 크다라는 겁니다. 이게 말하는 바가. 이렇게 되면 진짜 해볼 만합니다. 해볼 만해. 이게 또 다가 아니고요.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이재명 총선 지휘평가에 대해서 긍정평가가 38.7 부정평가가 56.0입니다. 이재명 못한 데가 압도적으로 높은 거죠. 제가 자주 하는 이야기 중에 한 개가 이재명은 기본 팬덤이 딱 정해져 있다. 외연 확장이 안 된다. 이재명으로는 아마 총선이 어려울 것이다. 결국에는 이재명을 긍정평가한다는 이 지지층을 최대한 투표장으로 이끌기 위한 그런 전략을 쓰겠죠. 그러면 국민의힘 진영에서도 지지층을 최대한 많이 투표장으로 이렇게 오게 하면 이번 선거에 대해서 이번 총선에 대해서 나름대로 어떤 전망 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긍정적 입니다. 여기 부정평가가 이렇게 높다라는 것은 이재명에게는 정말 치명적이고요. 저들 민주당에서는 이게 최대 악재죠. 그래서 이재명 을 사실은 사퇴를 시켰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새로운 비대위를 끼우고 거기에 참신한 사람이 왔더라면 이것보다는 훨씬 좋은 수치가 나왔을 겁니다. 민주당이. 그렇지만 이재명 을 끼고 있는 한 이 프레임 박석근 을 탈출하지 못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한동훈 총선 지휘 평가 완전히 뒤집어지죠. 부정평가 보다도 긍정평가가 압도적으로 높 습니다. 51.2 이건 개인 지지율에 가깝습니다 사실은. 이 정도면 이게 긍정평가가 이렇게 높다라는 것은요 잘하면 한동훈 위원장의 개인 지지율 이 여기까지도 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요 얼마나 경명하게 차이가 납니까 이재명은 38.7 잘한다. 한동훈은 51.2 부정평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차이도 많이 나고요. 이런 것들이 지역별로 계층별로 여러 가지 어떤 분석 털 은 있는데요. 전체적인 수치가 이렇게 나왔다라는 것은 너무도 고무적 이다. 정말 대폭발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 원래 어떤 현상이 터진다라고 하는 것은 다소 시간이 걸리죠 시간이. 그리고 그 시간이 걸리면서 그 사실은 어떤 계기가 있습니다. 폭발을 일으키는 계기. 한동훈 위원장은 최근에 수도권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슈머리를 하고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구름 인파죠. 구름 인파. 그 구름 인파의 대부분은 솔직히 지지층들입니다. 국민의힘 지지자들이에요. 전통 지지자들이고 아주 열혈 지지자들이다. 그 가운데는요 국민의힘 보다도 한동훈 위원장만을 좋아해서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동훈 개인 사생편이다. 그런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지금 거대한 폭풍을 만들고 있다. 나비효과로 인해서 계속해서 주변으로 퍼져나가는데 급기야는 대통령에게까지 가버린 겁니다 이게. 이걸로 말이죠 김건희 여사 그걸 다 덮을 수 있겠어요 이런 식이면 김건희 여사를 갖고 저들이 뭐 온갖 공작질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들이 지금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네거티브 풀어서 퍼주기 공략. 이재명은 결국에는요 이걸 뒤지기 위해서 기본소득을 갖고 장난을 칠 겁니다. 여기에 대한 국민의힘이 방비책 대비책이 있어야 됩니다. 이재명은 분명히 단위를 올릴 거예요. 돈을 주겠다라고 나올 겁니다. 그 돈의 액수가 상당히 클 수가 있어요. 그걸 보고 회까닥 할 사람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저도 예전에 김종인이가 민주당으로 가서 거기 비례위원장 한 적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례위원장 전문 그렇게 별명이 이제 없기도 했는데 그 선거에서 민주당이 이겼습니다. 그 선거에서. 그때도 아마 총선이었는데요. 그때 김종인이가 가서 노인들에게 30만 원 주겠다라는 그 공략을 했습니다. 지켜지지 않았죠 사실 그게. 그렇지만 그걸 보고요. 회카닥 해서 노인인데도 제가 알고 있는 선배들인데 어르신들 인데 와 민주당 지켰다는 사람들이 나오더라고요. 그것처럼 이 포퓰리즘은 무섭습니다. 지금 현대 민주주의 정치에서 가장 폐해 독소가 바로 이 포퓰리즘 인데요. 이 포퓰리즘 15년 하고 나면 은 국민 gdp라든가 이런 것들이 10% 빠진다라는 얼마 전에 뉴스 기사도 나왔었어요. 그 정도로 이 포퓰리즘 은 나쁜 것인데 그런데 민주당이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그 외에는 없어요. 포퓰리즘 외에는. 달리 내쉬을 게 없는 거야. 김근희 여사 까고 윤석일 대통령 까고 뭐 그것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지금. 그걸로는 그런데 안 된다라는 게 이런 여론조사에서 다 드러나 버렸죠. 이게 지금 뭘 말합니까 이게 바로 저들이 지금 공작하고 있는 저 모든 네거티브들이 먹히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건 정말 굉장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저들이 아마 뒤집어졌을 겁니다. 초상집. 초비상입니다. 이거는 뭐 과장된 섬례일이 절대 아니고요. 그런 식으로 가도 됩니다.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정치판에서 이거 이상 가는 초비상 초비상집이 어디 있습니까 선거 결과는 아니지만 선거 결과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지금 터진 것이죠. 이게 왜 이렇습니까 제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요 다른 아무것도 지금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이건 오로지 한동훈 현상입니다. 한동훈 현상이다. 그러니까 네거티브가 먹히지 않는 그런 인물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원래 정말 슈퍼스타들은 웬만한 험진대기에는 통하지 않습니다. 건강불개거든요. 그 어떤 공격도 지금 통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는데 그것은 오로지 긍정의 힘으로만 그걸 해낼 수가 있어요. 저들은 부정의 기운 분노를 일으키는 여러 가지로 어떤 갈등을 유발하는 이런 어떤 술술을 구수하고 있죠. 네거티브 전략이죠. 흑색 선전으로 지금 정치하려는 것이죠.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은 그걸 안 하잖아요. 정당한 공정한 이런 어떤 정치를 하는 겁니다. 그야말로 후진 정치가 아니고 선진화된 제대로 된 정치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인데 여기에 지금 사람들이 환호하는 겁니다. 긍정의 기운 밝은 기운 이런 것이고 저쪽은 어둠의 기운 사악한 기운 금은색이고 여기는 굳이 색으로 따지면요 빛에 가까운 흰색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국민들이 특히 중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왓다리 가다리층들이 이념 성향이 좀 희박한 그렇게 뚜렷하지 않는 정치에 대해서 고관여층이 아니고 고관심층이 아니라 저관여층 저관심층 이 드디어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정치에서는요 자기 지지성 결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외곽에 있는 정치저관심층 저관여층 이들을 어느 정도 끌어안느냐 이 싸움이거든요 전부. 캐스팅 보트는 여기에 다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10대 20대 30대들이고요. 30대들 중반 까지입니다. 이들이 어느 쪽을 선택을 해줘야 된다 이런 거거든요.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이 여론조사 수치는요 다른 거 없습니다. 10대 20대 지지율 올랐어요 많이. 그리고 전통 지지층 에서 회복이 됐고 부울경 같은 이런 데서도 충분한 지금 지지율이 나오 고 있고 그리고 수도권 인천 경기 에서도 지금 드디어 민주당을 지금 이기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결과가 지금 이렇게 나온 것이죠. 와 이건 총선을 앞두고 지금은 대호제 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만하면 안 되겠죠. 연속 두 번 이렇게 나왔 거든요. mbn 여론조사도 매일경제 mbn 공동 여론조사에서도 어제 나왔 잖아요. 거기도 이 비슷한 여론조사 가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 공정에서 데일리안과 공정에서 만든 이 여론조사 는 거기서 더 나갔어요. 더 국민이 이미 이기고 있는 것으로 나온 겁니다. 이건 달리 말하면요 구도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겁니다. 국민이 이미 지금 원하는 최상의 승리 구도는 한동훈 대 이재명입니다. 이걸로 가면 제가 그랬잖아요. 이긴다고 이기도 크게 이길 수 있다고 바로 이 싸움 인 겁니다. 이 싸움. 민주당은요 그동안 정권심판론을 들고 나오면서 김건 이 선거로 몰아가려고 그랬죠. 김건 이 심판론으로 그 연장선 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저들이 했는데 그게 먹히지 않는다는 게 지금 다 드러났다. 오히려 용산에서 지금 이야기 하고 있는 그야 심판론 사사 끈 끈 국정 발목을 잡는 이재명 심판론 그야 요소야대 아닙니까 . 너무도 많은 의석을 갖고 있는 저 야당 민주당 할 줄 아는 것이라고 는 정쟁 정쟁만 지금 일삼는 거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악법들을 들이대 는 그걸로 대통령으로 하여금 계속해서 거부권을 행사하게 하는 저들의 그 폐악질 저들의 난동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것을 막아달라는 국민들의 지금 반응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그 기폭점이 된 그 핵이 된 그 구심점 이 된 요인이 뭐냐. 결국 한동훈 현상입니다. 한동훈 현상입니다. 이것만큼은요 우리가 명백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누리 피디가 자주 이야기하는 것 가운데 한동훈 위원장을 공개하지 마라 라고 하지 않습니까 . 공개하고 싶더라도 총선 끝날 때까지 참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는 공개해도 돼요 사실은. 오히려 건전한 비판은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선거 전에 지금 우파 안에서 국민의힘 지지층 안에서 한동훈 위원장을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이념이었더니 저떤니 하고 공개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 아무 의미가 없고요. 의미가 없는 정도가 아니고 그게 바로 분탕입니다. 이재명을 공격하는 게 차라리 이제 나을 텐데 한동훈 위원장을 왜 공격합니까 이준석이 분탕질 내부 총질 때문에 그렇게 미살스럽게 지금 보였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쫓아내버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지금 한동훈 위원장을 공격하는 사람들은요 제가 볼 때 이준석 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똑같습니다. 지금은 이념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아닙니다. 그걸 하게 되면 할수록 내부 분란만 커지고 지지율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선거 결과에도 당연히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한동훈 위원장은 그랬지 않습니까 본인 스스로는 뚜렷한 안보 우파관을 갖고 있어요. 안보 면에서는 완전히 우파입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도. 그러나 국내 정치는 다르다니까요. 여기서는 결국은 제가 캐스팅 보터 중도를 잡아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 그러자면 답을 우파에서도 찾고 좌파에서도 찾아야 되는데 그럼 주변에 좌파 인사들도 몇몇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제도화된 이미 제도권에 들어와 버린 이슈에 대해서는 그걸 갖고 싸움을 걸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다른 차원에서 광장에서 인터넷 공간에서 운동 차원에서는 얼마든지 싸울 수가 있지만 현역 정치인이 제도권 정치인이 . 그걸 갖고는 선거를 치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거 벌써 한두 번 입증이 된 게 아니에요.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에게 주문할 수 있는 것과 주문할 수 없는 것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우파적 어떤 요구를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다. 이 지지율이 말하는 겁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가는 저 길이 바로 정도 입니다. 답이라니까요. 적이 바로 길이고요. 함께 가면 길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함께 갈 때는 색깔이 좀 다른 사람까지도 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야 길이 열리고 팬덤이 커지고 진영이 커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확장이고 외연 확장이고 중도 확장이고 승리의 길입니다. 함께 가려고 하는 게 이유가 뭐겠어요 승리하는 것 아닙니까 결국 선거에서 이겨야지만이 이 뜻을 펼칠 수가 있고 힘 있는 정책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이제 대비할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티브는 죽었어요. 먹히지 않는 다는 게 지금 다 드러났습니다. 이재명 지금 급당황 정도가 아니고 완전 사망 선고 받았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인데 결국은 들고 나올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요. 퍼주기 찔러주기 이 기본소득이라는 이름으로 온갖 수작질을 할 겁니다. 여기에 국민의힘도 충분히 대응을 해야 된다. 제가 또 가끔 또 이야기하는 게요. 네거티브는 그렇게 막을 수가 있는데 포퓰리즘은 그걸 비난할 수는 있는데요. 그걸 그냥 비난만 하고 이 좋은 것만 안 하면 당합니다. 저쪽에서 만일에 얼마를 지른다라고 하면요. 여기도 그에 대한 대응 노리를 갖고 있고요. 여기도 어느 정도 국민들에게 기본소득자로 이렇게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 그리고 제도적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저쪽에서 돈을 주겠다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어떤 형태로든 국민들에게 거기에 상응하는 다른 카드가 있어야 됩니다. 저쪽은 준다라는데 여기는 하나도 안 줘. 이런 식이면 곤란하다. 박근혜 대통령도 대통령 될 때요. 노인기초공약 이런 것 다 했잖아요. 그것 없으면 이기지 못해요 지금은. 그걸 해야 됩니다. 지금 시대가 그렇습니다. 다른 선진 여러 나라를 보더라도 전부 다 그걸 하고 있어요. 보수가 되었든 진보가 되었든 다 그렇다 얘기죠. 우리나라는 진보가 아닙니다만 아무튼 굉장 합니다. 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와 이러다가용 50% 넘겠다. 50% 한동훈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대통령은 아마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진짜 후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한동훈이 윤석열 을 지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는. 이게 선거에서 이기면 가장 좋아지는 데가 용산입니다. 그야말로 날개단 호랑이가 될 겁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우파거든요. 진짜 그때 제대로 된 우파적 어떤 정책과 행보를 한번 기대해보겠습니다. 물론 아직 끝난 것 아닙니다. 이게 일시직일 수도 있고요.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또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1위 1비하는 건 아니지만 정말 대박 터졌다. 날개를 달고 있다. 이런 때 말이죠. 더욱더 이 지지율을 올릴 수 있는 으쌰으쌰 이런 게 있잖아요. 한국 사람 특유의 으쌰으쌰 이 기질이 나타난다 그러면 정말 중도층이 저쪽 완전 네거티브만 일삼는 정말 쓰레기 집단 아닙니까 민주당. 대거 국민의힘 쪽으로 관심을 이렇게 보이면서 이쪽으로 넘어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압수성이 기다리고 있다. 압수성. 누리 비대 김준희 였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